영호랑 캠핑 가는 날 저거 아이오닉 시리즈 다 있는 거야? 어, GV 있고 우리 있고 옵션이야 아 옵션이야 아까 그 할리 아저씨를 찍었어야 했는데 미쳤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치실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부르셔야 돼 와, 와, 와 와, 테스트가 됐어 아, 맥주 마실래? 좋은 생각이야 응? 우와 완성 자, 영호 캠핑 사이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된장찌개를 할 거고요 이걸로 계란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, 이건 뭐죠? 이거 서영 언니가 그리 세워졌어 아, 감성템을 오늘 좀 부족하게 챙겨왔어 이게 부족한 거야? 저 걸린 게 없잖아요 음... 처음 오면 허접하게 썩갈 줄 아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? 너무 복잡한 거야 사실 캠핑보다 호캉스를 좋아하는데 캠핑도 매력 있는 거야 예쁜데 아니면 캠핑 잘 안 가요 너무 예뻐 캠핑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뷰가 되게 중요하고 진짜 너무 좋아 일단 저희 고기랑 먹을 멋있다 첫 끼야 첫 끼 너 너무 사이드 혼자 이렇게 처박혔어 아, 그래? 응 엘 간단하지? 하하하 피지컬 100이야 오늘 ENNSY GUN 중 웃어 놓고 닫아 밥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 끝 끝 우리 언니가 싸워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어 찍어 드릴까요? 응 내지 말 섞이 양이 많이 없네 응 너무 맛있어 나 근데 회사 다니면서 지금 T49촌까지 왔어 아 진짜? 원래 그게 애프였어? 조금 더 애프긴 했는데 2 빼고 다 반반이거든 거의? 뭐 네 STJ 나올 판이었지 나의 STJ죠? 근데 네가 나보다 더 애프 같아 나의 애프 같다는 말이 진짜 많이 아마 너는 한 51대 49고 난 49대 50 아니 난 근데 우리 타이 건강하면은 극 거의 그냥 극 T야 진짜? 99% 막 이래 뭐지? 나 인간관계나 연애에 있어서만 애프는 것 같아 아 공감 능력 진짜 부족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돼 아 아 그 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든 그냥 다 공감돼 음 선택적 공감돼 말이야 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제일 힘들어 어려워 수렴이 케빙이나 하면 설마 어려워 심오는 생활 남지 않은 거 이거 수녀 아니면 피지컬 100이라니까 자 стор 연루 되게 잔재진도 없고 엄청 순하다 너 우는데? 우는 건 안 되는데 다다가다 흥분했어 흥분했어 멋있다 국가대표 같아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나 뒤로 갈래? 예전엔 딱딱 보건 다 다다 간다 다다다 자 approach 다다다 가게 탔어 왜 이런데 잘 안 돼? 기회 또 다른 텐트 또 다른 텐트 같은 텐트인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우리 텐트? 텐트 한 번도 안 쓰고 텐트 적다가 누워서 별 보기 별 다 보여 이렇게 별 보인다 잘 찍힌다 잘 찍힌다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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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자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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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